오늘 어디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밭도 좀 읽어보고 또 씨앗도 뿌려보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오후에 나가서 아주 잡초가 우거져 있던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던 그런 땅을 새로 밭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냥 거기다 심어가지고는 잘 자라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 속에 있던 나쁜 흙들은 다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흙을 두툼하게 많이 깔고 그래도 아마 그냥 심으면 잘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오후 내내 햇볕을 받으면서 퇴비를 다 뿌리고 집어넣고 아마 한 해 그렇게 가꿔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매년마다 그렇게 걸음을 주고 잡초는 뽑아내고 하다 보면 그 거친 땅도 아마 옥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우리 몸을 여러 가지 항생제 또 식품 첨가물 여러 가지 맛있다고 하는 그 미명하에 내 몸을 해치는 독소들을 들어오도록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 몸을 새로운 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일단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독소들의 황폐한 밭은 한 번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독소를 비우고 버리는 비우기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이제 잘 걸음을 주면서 채워주면 그냥 끝난 것처럼 보이던 황폐한 이 몸도 다시금 새로운 몸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백세 건강을 위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될 천 가지 문제를 하나씩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와서 내 몸속에 독소가 너무 많이 쌓여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갈아엎으면서 이 독소들을 한 번 다 버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톡스 프로그램의 종류들을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어떤 디톡스가 가장 우리에게 효능이 좋을지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톡스라고 하는 말이 요즘 참 많이 떠돌아다니죠. 디탁시피케이션이 약자인데 디탁시피케이션 텔레비전을 TV로 약자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듯이 이 디탁시피케이션을 그냥 약자로 해서 디톡스라고 많이 불러요. 디톡스의 D는 뭔가를 제거해 주다, 버려준다 이런 뜻이고 톡스는 독소, 독소라고 하는 뜻이니까 디톡스 그러면 내 몸에서 질병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독소들을 버려준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말로 번역들이 됐어요. 디톡스를 제독이라고 번역을 한 사람들도 있고 또 배독이라고 번역을 한 사람들도 있고 해독이라고 번역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게 제일 딱 와닿습니까? 해독. 해독. 그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많이 써요. 그런데 디톡스의 원래 의미하고는 조금 벗어난 것 같기도 해요. 제독 그러면 재해주다. 내 몸에서 독소를 버려주다. 조금 디톡스 비슷한 감이 있죠. 제독 프로그램. 또 배독 프로그램은 내 몸에서 독소를 그냥 배출시켜버린다. 어쩌면 이 디톡스하고 가장 뜻이 비슷한 것 같고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배독 프로그램. 중국말로는 파이두. 아주 굉장히 품이 일고 있어요. 파이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해독은 풀 해자니까 이 속에 있는 독소를 풀어 제쳐서 독이 없는 걸로 만든다. 크게는 같은 뜻이겠지만 어쩌면 배독이라고 하는 말이 더 원어에는 가깝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해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고 있는데 하여튼 이 몸 속에 여러 가지 루트로 독소가 들어와서 그것들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질병 없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면 이 속에 있는 독소를 좀 버려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일단은 독소를 버려주는 비우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깨끗하게 독소가 제거가 됐으면 여기에 거름을 좀 넣어주면서 아주 좋은 토양으로 가꿔야 됩니다. 자연의 원리나 내 몸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 몸의 건강의 원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독소가 없는 그러면서 어느 한 가지 영양소도 부족함이 없는 5대 영양소를 한 수저를 먹을지라도 골고루 짜글려서 잘 넣어주는, 먹어주는 채우기 프로그램이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톡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외부에서 들어온 독소가 있고 내부에서 만들어진 내부 독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외부 독소는 여러 가지 자연계에서는 없었지만 실험실에서 합성함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화학물질들 이런 것들이 내 몸에서는 독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뭔가 자연의 원리대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선 빨리 키가 크게 하려고 질소 비료 주고 또 빨리 수확을 좀 얻으려고 별의별 것들을 다 많이 만들어내고 또 병충해 죽이려고 하는 농약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그 농약이 얼핏 볼 때는 아주 풍성한 수확을 가져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 열매 속에 일부는 남아있고 결국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홀몬 한 70여 종류가 의심받고 있는데 그 중에 40종류 이상은 농약으로 인한 농작물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약으로 들어온 외부 독소도 버려주는 게 디톡스이고 또 화학물질로 들어온 독소도 버려주는 것이 디톡스입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들이 너무나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이 오염물질의 대부분은 누가 만든 걸까요? 사람이 만든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좋은 문명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절대로 병들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마치 바벨탑 쌓는 것과 같은 정신으로 많이 발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들로 이 지구는 너무너무 많이 오염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무기 가지고 싸우는 싸움은 선진국이 유리할지 몰라요. 대포보다는 원자폭탄이 더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자연계의 전쟁, 코로나 한 번 떠떠보니까 후진국일수록 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선진국일수록 지금 맥을 못 줘요. 선진국일수록 자연에 있는 음식이 아니고 뭔가 인간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만든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역력이 훨씬 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많이 먹은 나라가 선진국인데 그 약을 많이 먹었을수록 뇌성균들은 많이 떠돌아다닐 것이고 약에 대해서 이게 저항성이 많이 증가가 돼서 웬만큼 먹어서는 효과도 없어요. 약을 평생 먹는 사람들은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죠. 그런데 평생 안 먹던 사람이 이만큼만 먹어도 금방 듣는 것처럼 우리 몸은 그 약물들에 대해서 뇌성이 생기고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약을 많이 개발했고 많이 먹는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어떤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 그리고 또 어떤 약에도 죽지 않는 뇌성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 지구를 뒤덮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전쟁에서는 저 자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약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인간의 여러 가지 문명과 기술로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모든 질병 다 정복하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과학이 발달됐다 의학이 발달됐다고 얘기하지만은 마지막 때 다 무너지는 것 바라볼 것입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 말을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감이 좀 잡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제일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자연으로 돌아가자 가장 아름다운 자연 에덴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에덴 농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만들어 주실 때에 어떤 바이러스든지 어떤 병원균이든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인간에게 첫 번째 가르쳐 주신 비밀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백신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몸에 습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독소들이 들어오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면서 이 길을 다 일단 차단하고 이미 들어와서 찌들어 붙어 있는 것은 디톡스를 통해서 버려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예쁘게 만들고 썩지 않게 만들고 더 맛있게 만든다고 하면서 개발한 수많은 식품 첨가물들이 예전에는 너무 작은 단위였기 때문에 그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알 길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다 추적이 되고 그런 것들이 두뇌 건강을 망가뜨리고 아이들의 아이큐가 한 10정도 확 떨어지게 만들어지는 장본인이다 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소들을 완전히 몸 밖으로 씻어 버려주는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들어올 때는 괜찮았지만 이런 것들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속에서 독소로 나오는 것을 내부 독소라 그러는데 아무리 좋은 영양소 탄수화물이라 할지라도 밤 10시에 먹으면 그건 독소가 됩니다. 또 너무 많이 먹어도 쓰고 남은 것들이 불연소되면서 젖산이라고 하는 독소가 되고 근육에 쌓이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또 단백질 참 좋은 영양소이지만 단백질은 오늘 필요한 것만 먹어야 돼요. 더 먹으면 얘는 쌓아놓지 않습니다. 저장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분해되면서 엄청난 독소들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내독소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라고 하는 내독소. 단백질을 필요량 이상으로 섭취할 때 나오는 내독소입니다. 또 이것이 또 그다음 단계에서는 요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내독소가 나오기도 하면서 젊은 30대, 40대의 심장이 파열돼서 죽는다. 대부분은 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내독소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디 특별히 병원균이 들어와서 생긴 병이 아니고 특별한 병명은 없는데 천근 만근 몸은 무겁고 점점 몸이 쇄약해지는 질병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뭔가 평생 동안 누적된 독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기저기 독소를 제거해준다라고 하는 디톡스 프로그램들이 아주 붐을 지금 타고 있는데 시중에 떠돌고 있는 디톡스를 이렇게 보따리를 싸보면 크게는 세 종류의 디톡스 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식요법이에요. 뭔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독소가 쌓인 것 아니냐. 오늘부터 안 먹는다. 그러면 독소가 제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거가 됩니다. 특별히 오토파지 시스템이 밥을 먹지 않으면 스위치가 켜져요. 그래서 주인 양반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그 좋아하는 삼겹살도 안 먹고 막 밥을 안 먹는다. 하루에 한 2천 킬로 칼로리는 써야 되는데 하나도 안 먹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는 그날 죽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주인 양반이 내가 잘 견디기만 하면 언젠가는 먹어주겠지 그리고 버티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고 힘들지만 버티는데 그래도 손가락도 까닭하고 눈도 깜빡깜빡해야 되니까 에너지는 써야 되잖아요. 안 먹어주는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나 오느냐. 2016년도에 이 현상을 차를 정리해서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는 이것을 오토파지 현상이라 이름을 붙였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탔습니다. 바로 먹지 않으면 내 몸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뜯어 태우는 현상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내 몸에 쓰레기 염증 암세포 이런 것들이 이 오토파지 원리에 의해서 이게 뜯어져 태워지기 때문에 일정량 질병이 치료되는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단식요법은 계속 내려오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단식요법을 하면 내 몸속에서 독소가 제거되는 면도 있지만 또 독소가 만들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있는 뭔가 지방을 뜯어 태우겠죠.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그런데 지방을 뜯어 태우는 과정에서 독소가 또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문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렇게 하면 암이 다 굶어 죽겠지. 굶어 죽지요 안 먹으니까. 그건 알겠는데 암세포 굶어 죽기 전에 내 세포가 먼저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암세포와 여러 가지 독소를 완전히 다 제거해 줄 때까지 인간인 이상은 배고파서 끝까지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해본 사람은 압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계속 단식하면 암세포 굶어 죽어요. 그러나 암세포만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내 정상세포도 굶어 죽어서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도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된 방법이 나왔어요. 절식 요법입니다. 하나도 안 먹으면 죽는 게 뻔하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뭔가를 조금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배부를 정도는 먹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 조금씩 먹으면서 그래도 너무너무 배는 안 고프게 하면서 이 오토파지 시스템이 가동되게 해주는 방법이 절식 요법입니다. 그런데 이 절식 요법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뭔가면 포도 요법. 포도 하나만 먹는 거예요. 녹즙 요법. 녹즙 하나만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마시고 안 먹고 하던 단식 요법보다는 그래도 뭔가 들어오니까 할만하지 않겠어요? 한결 낫습니다. 그래서 포도 요법이나 녹즙 요법만 가지고도 웬만한 질병들이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깊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두 주 가지고 되질 않아요. 이 독소가 다 씻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냥 포도주스 하나만 마시든지 아니면 녹즙 하나만 마시든지 이렇게 버틸 때에 분명히 치료가 되는 면도 있지만 그 한두 가지 음식으로 내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먹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 가지, 두 가지만 먹으면서 디톡스를 장기적으로 하게 될 때는 일부의 영양소가 결핍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 좋아지네, 좋아지네 하고 갔더니 결핍되는 부분이 망가져가면서 어느 날 이렇게만 가면 다 나았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병을 얻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암세포가 줄어들고 그것만 보고 막 신난다고 끝까지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설사가 멈추질 않아요. 살이 다시 찌질 않아요. 도대체가 기력이 회복이 되질 않아요. 어딘가 한 부분이 망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부작용들이 일부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 개발된 방법이 효소요법입니다. 효소요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 발효균을 사용해서 내 몸에 소화 효소를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을 사용해서 다 나노 단위로 쪼개준 다음에 그것을 먹으면서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들을 먹어주기 때문에 밥을 내 입으로 씹어 먹어도 내 속에 있는 그 몇 가지 소화 요소가 모든 물질을 다 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심지어 섬유질도 인간은 소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장에 있는 미생물이 섬유질을 소화시켜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미생물이 소화시켜준 것 때문에 비타민 K도 만들어져요. 비타민 B12도 미생물이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서 나오는 그 몇 가지 소화 효소보다도 더 작은 단위로 더 다양한 영양소들을 분해시킬 수 있는 발효 기법을 사용해서 수많은 영양소들을 소화시킬 필요가 없는 단위로 쪼개준 것을 우리는 발효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발효 배양물 를 먹으면서 디톡스를 하면 첫 번째 최소한의 칼로리를 먹기 때문에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아요. 3개월씩도 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리고 내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다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검사를 해보면 알지만 50일, 60일을 디톡스를 했는데도 내 몸에 넘쳐있는 건 다 빠져나가지만 내 몸에 결핍되어 있던 것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디톡스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칼슘이 부족했다. 그러면 칼슘이 증가되어 있어요. 밥을 하나도 안 먹었는데도 그래서 내 몸이 독소는 빠져가지만 결핍된 부분들은 이 다양한 효소로 채워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몸무게가 많아지면 건강한 걸로 알지만 그거는 아니죠. 몸무게가 빠지는데 쓸모있는 것들이 빠지면 안 되지만 쓸모없는 독소가 빠지면서 체중은 줄었을지라도 내 몸에 결핍된 것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기력이 더 강해져요. 몸이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 채우기 프로그램을 하면 이제 몸이 이게 조금 독소가 빠졌을 뿐이지 나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좋은 5대 영양소를 통해서 몸의 전반적인 기능들이 옛날보다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아주 좋아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박장로님 오랜만에 뵀잖아요. 몇 달 전에 모습하고 너무 다르죠. 혈색이 일단은 배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배 들어가는 건 그냥 밥 굶으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식요법으로 배가 들어가면요. 얼굴은 쭈글쭈글해집니다. 아주 이상해요 얼굴이. 그런데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냥 아주 혈색이 돌지 않습니까. 14kg가 빠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기력이 더 강해지고 이렇게 효소요법을 쓰면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몇 개월이라도 지속할 수 있고 내 몸속에 있는 마지막 독소가 빠져나갈 때까지 디톡스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고 그러면서도 이 몸에 붙어있는 독소들이 물만 마신다고 해서 이게 청소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묵은 때를 씻을 때 물걸레로 아무리 싱크대를 씻어보세요. 씻어지는지. 그러나 세제를 찍찍 뿌리고 닦으면 어때요. 그냥 뽀드득 하고 씻어지듯이. 오히려 물만 먹고 굶을 때보다도 이 효소를 먹으면서 하면 이 혈관 벽이나 기관에 찌들어 붙어있는 독소들이 더 쉽게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집에서 빨래할 때보다도 저쪽 세탁소에다가 맡기면 기름때 더 잘 벗겨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때이냐를 분석을 해서 기름때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집어넣어요. 단백질 때이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집어넣어서 그냥 빨래 저기다 놓고 비비지 않아도 그냥 다 녹아서 떨어지듯이 그런 효소들을 먹어주면서 디톡스를 하면 독소가 훨씬 더 배가 안 고프면서도 쉽게 청소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소화시킬 필요 없이 이 영양소들이 다 공급되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축이 나지 않으면서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이 디톡스를 지속할 수 있다고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식요법도 시작을 해서 절식요법까지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효소요법까지 지금 올라와서 해보니 가장 편안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또 하고 싶은 맘이 들고 그리고 요요현상 없이 얼마든지 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효소요법을 통해서 이 디톡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독소가 들어올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종종 너무 힘들지 않으면서도 이런 몸속에 들어온 독소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청소해 줘 가면서 100살이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